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이뻐서 찬송하네 네 청강순봉교회 목사님 하트입니다 어서오세요 너는 왜 기쁘하니 마음이 괴로와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다오 너와 나 데려가려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이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이뻐서 찬송하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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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